완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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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화를 가지고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우리 아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비브랜드 아보카도 비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유래 성분이 98.5% 정말 자연을 그대로 담은 순수한 아보카도 비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선크림, 마스카라 아이라이너, 매직, 메이크업 모두 깨끗하게 칠해주세요 하지만 순하다는 비누 향기가요 진짜 기분 좋은 향 아시죠? 씻을 때마다 순하게 나를 감싸주면서 힐링하는 느낌이에요 이 브랜드의 아보카도 비누였습니다